명실상부 수도권 최강리그 중의 하나인 남양주 큰악셀 리그 1부이료 메이저 강호 ICT 그리스와 우승을 넘보는 신색팀 최강 SGA 2회초 SGA 서영호 선수의 맹활약과 중심타선의 고른 출루와 안타로 10점을 뽑아내며 콜드를 예상했던 경기가 최길성, 겸상욱 선수의 출루와 나진환 선수의 안타를 시작으로 전승호 선수의 3타점 중월 2루타로 10대5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SGA는 더 달아날 수 있던 만루 상황을 7, 8, 9 클린업트리오가 매우 깨끗하게 클린 삼산진되어 뜨거운 분위기에 부정물을 확 뿌려버렸습니다 바로 찾아온 SGA 만루의 위기 상황 야따코 출신의 언더투수 최희혁 선수가 깔끔하게 연진으로 틀어막으며 다시 달아날 수 있는 4회초 SGA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륜선수존 베이스볼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오늘 3안타의 맹폭을 퍼본 서영호 선수의 또 한 번의 폭격을 기대해봅니다 아 바깥쪽 꽉찬 스트라이크 예술입니다 같은 코스에 변화구 투나싱을 만드네요 아 낙차쿤 변화구를 받아치는 서영호 선수 아이고씨 나왔습니다 아이고씨 나는 바다로 간다는 뜻이죠 유격수 전승호 선수의 깔끔한 플레이로 원아웃 80년 씽씽 선수 투수와 73년 노련 선조 타자와의 대결 중독성이 있네요 홈런인가요? 아자아이야 네 전력진주 중연수 선수 와우와우 이게 뭔가요 전력진주로 펜스 앞에서 그것도 백으로 잡는 신공을 보여주는 중견수 이은석 선수 팀원들 사기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네요 이야 배트 스피드가 상당합니다 어우 이게 웬일입니까 헤드샷 어? 그런데 안나가려고 합니다 용병게임 온걸로 착각하네요 1점을 더 뽑아야 안정권일 것 같은 상황에서 4번 이란기 선수 아 빠른 볼 이야 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 예술이네요 투스트라이크 상황 아우 위에서 아래로 찍는 바깥쪽 낮은 페스트볼로 선진을 만드는 한상준 투수 아하 깔깔이 오늘 3안타 3타점의 주인공 서영호 선수네요 3타점 2루타의 주인공 전승호 선수 아 베이스 온벌로 선두 타자를 내보냅니다 3진과 1당으로 체면을 살짝 구긴 배명고 출신의 백현종 선수 2루를 스틸하는 센스있는 전승호 선수입니다 우한 언더는 1루에서 쉽게 스틸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주자 2루 아 히트 이야 라인선상에 떨어지는 제대로 밀어 아니 밀려 아니 아니 깎아치는 백현종 선수 좌선 2루타로 1점을 더 따라갑니다 살짝 열이 받은 최희혁 선수 혼신을 다해 강타자 3번 장준호 선수를 3진으로 물러나게 합니다 아 최기성 선수 오늘 계속 맞아서 진료를 합니다 엉덩이 갖다 대는게 섹시합니다 주자 1루 상황에 강타자 경사묵 선수 아 이때 전승호 선수 스틸을 시시합니다 아 또 볼을 빠뜨리는 우와 우한 투수 1루 견제의 정석을 보여주는 최희혁 선수 떠오르는 볼을 그대로 들어올리는 겸상욱 선수 상당히 기쁜데요 희생플라이로 또 한 점을 쫓아갑니다 좌익수 김현수 선수의 위치 상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펼친 한상준 투수의 타석 아 엉덩이를 살짝 대보네요 그건 최기성 선수의 전매 특허입니다 스트레치도 하는 최기성 선수 아 발이 매우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엇박자 스텝으로 센스있게 세입을 만듭니다 아이고 타자 헛스윙으로 3아웃 2는 교대입니다 양팀 에이스 투수들의 투타 맞대결 그 결과는 아 강습성 타구를 일루 최기성 선수의 몸빵으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최기성 선수 요즘 몸으로 야구하시네요 빗맞은 플라이볼이 또다시 2루 나진환 선수에게 갑니다 그런데 더거우스 정신 사납게 자꾸 손현성을 부르네요 손현성 손현성 타석에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던 손현성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걸까요 와우 손현성 선수 제대로 한 방 쳤네요 아 그런데 또다시 중견수 이은석 선수의 그림같은 호수비로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어메이징한 수비를 두 번이나 보여준 중견수 이은석 선수 타석을 기대해봅니다 아 세개다 뱅같은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아쉽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죠 아 이게 누군가요 미스터손 소년성 소년성 아 오늘 승리의 키포인트를 지고 있는 나진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어우 손현성 선수 직구가 좋은데요 시원하게 스윙을 하네요 와우 꽉찬 바깥쪽 스트라이크 환상적입니다 투아웃의 마지막 공격 오늘 삼진을 기록한 투수 김채원 선수 아 이대로 경기가 끝났나요 와우 깔끔하게 우한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추격계 발판을 마련하는 투수 김채원 선수 오늘 공수에서 맹활약을 하는 전승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삐쳐보 아 심판이 건들건들 하면서 이 룰을 보고 한 것을 지적하네요 손현성 선수 상상식도 상당히 밝은 친구인데 마운드에서 까지 너무 밝네요 아 불레스를 내주고 마네요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저 자세는 똥 쌀 때 싸는 자세인데 아쉽네요 후반부 타격감이 좋은 백현정 선수 기대해봅니다 아우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라이트 쪽으로 가는데 깔끔하게 우한을 기록하고 또 한번 1점을 거둬들입니다 주자는 1-3루 기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3번 타자 아 3번 강타자를 그대로 볼렛으로 내보냅니다 마운드에 올라와 투수를 내려보내네요 4번 강타자 4번 강타자 5번 강타자 5번 강타자 5번 강타자 5번 강타자 5번 강타자 5번 강타자 오늘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최길성 선수 최길성 선수 주자말루 아 초구 스트라이크 어 비슷한데 볼로 판정됩니다 어 오 히트 잡은거 같은데요 아 서드 이랑기 선수 강훈숙을 백핸드로 잘 막아놓고 후속 처리가 좀 늦었네요 아쉽습니다 10대 9 1점 차이 과연 어떻게 될지 타자는 무시무시한 경상욱 선수 승부하기가 쉽지 않죠 아이고 밀어내기 볼렛으로 콜드로 끝날 것 같은 경기가 10대 10 동점이 되고 이제는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오늘 투수에서 맹활약을 보인 한상준 선수입니다 마지막 아이고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경기가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룡선수촌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